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중급자 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전술 패턴 중에 밀러베리 갬빗 오프닝 트릭을 배워보고요. 이 트릭은 디스커버드 어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실제 마스터들 경기의 예시들까지 3개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러베리 갬빗은 E4 E6 프렌치 디펜서 안에서 나오는 오프닝 변화수고요. 자 이렇게 프렌치 기본형이 되면은 프렌치가 E4 폰을 공격하잖아요. 지키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진하는 프렌치 어드밴스에서 흑이 중앙 싸움 그리고 폰으로 지켜주고 이거 지키실 때 나이트로 지키는 거는 이 폰이 센터폰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폰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공격을 폰으로. 그래야지 잡더라도 폰 센터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폰을 지켜줬을 때 나이트 전개하면서 공격. 나이트 전개하면서 수비. 여기서 흑이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백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백이 비숍 D3를 하는 것을 바로 밀러베리 갬빗이라고 합니다. 자 비숍의 위치가 정말로 강력해요.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위치인데요. 자 여기서 근데 단점이 있죠. 퀸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D4 지점에 대한 수비가 약해지는 것 같은데 흑이 이것을 착각하고 잡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잡고 나서 흑이 이게 두 개로 공격하고 있고 백이 하나로 지켜주고 있네. 오케이 폰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잡게 되면 바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엔텍 D4 하면서 퀸이 왔을 때 백의 회심에 일겨 디스커버드 어택 체크가 들어가요. 그러면 체크 막는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퀸이 잡히게 되는데요. 비숍 D7 이런 걸로 망다 하더라도 잡고 나서 퀸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되면 비숍이 체크하면서 만들어내는 디스커버드 어택이 바로 밀러베리 갬빗의 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패턴을 익히고 나서 실제 마스터들 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있던 퀸이 이렇게 잡았어요. 실제 경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퀸이 수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버드 어택 밀러베리 갬빗의 트릭이 바로 들어갑니다. 비숍 B5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면서 퀸으로 예를 잡을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체크 잡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경기는 일단은 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서 퀸까지 잡은 다음에 흑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 입히면 입혀야겠죠. 그래서 잡게 됩니다. 자 백은 룩을 7렘크로 굉장히 좋은 위치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실제 경기는 좀 더 많이 진행됐는데 백이 아무래도 물량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볼 건데요. 자 실제 마스터들 경기입니다. 밀러베리 갬빗 트릭이 보이시나요? 어 네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퀸이 수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디스커버다 하면서 퀸으로 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근데 그냥 이렇게 빼기에는 이 나이트가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선수로 NXC6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잡게 되면 디스커버드 체크하면서 퀸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NXC6 할 때 마스터 레벨에서는 이런 전술이 미리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이게 실제로는 안 진행되거나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흑은 비숍 지포라는 비트윈 무브 사이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수는 공격하면서 퀸을 룩으로 지켜주는 아이디어인데요. 만약에 잡게 되면 같이 잡아서 서로 맞트레이드가 되고요. 실전은 퀸 잡고 퀸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잡고 잡고 이렇게 들어가죠. 백은 비숍을 되잡아주죠. 그런데 한 가지 트릭이 또 숨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흑이 이 나이트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잡을 수 없을까요? 보이시나요? 만약에 잡으면 실전은 안 잡았어요. 만약에 잡으면 한 번 더 밀러베리 캠빗의 트릭이 또 나오죠. 디스커버드 체크. 이러면서 또 비숍 주고 룩을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봤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바로 잡지 않았고 룩 한쪽 룩을 뒤로 빼줬어요. 그러면 잡으면서 서로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아 진짜 잡히는 거야 해서 이제는 하나라도 더 잡고 죽는 형태를 취하죠. F폰 잡으면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백이 원폰업 폰 하나를 앞선 게임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이 좀 더 실전은 좀 더 많이 진행돼서 결국에 백이 원폰업을 잘 유지해서 이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경기예요. 백은 알렉세이 시로브고 흑이 현재 여자 세계 챔피언 주 웬준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9년도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 결국에 밀러베리 갬비 트릭으로 이기게 되는데요. 시작은 바로 퀸 체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킹을 이동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잡는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 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비쇼업을 이동하면서 룩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퀸으로 체크 이후에 퀸 희생을 통해서 룩 잡으면서 킹 위치를 강제 이동시키는 거죠. 어떻게 밝은 칸으로 강제 이동시켰죠. 여기서 바로 트릭이 나옵니다. 디스커버드 체크 하면서 룩으로 잡을 수 있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체크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흑은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 둘 정도가 가능하겠죠. 뭐 셋 정도도 되겠지만 크게 두 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룩으로 퀸을 잡는 트릭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잡고 나서 잡는 걸로 괜찮은 엔딩을 들어가겠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개 100이 물량 이득이죠. 그런데 실전은 어디로 피했냐면 킹 디에이스로 피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얘를 잡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이 더 확실하게 더 큰 이점으로 게임을 끝내는 멋진 수를 보여줘요. 보이시나요 100으로? 베스트 무브는 바로 비쇼업 C6였어요. 오우! 너무 멋진 수인데요. 그냥 룩으로 퀸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퀸이 비쇼업은 잡지 못해요. 핑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피하면 비쇼업한테 퀸이 잡혀요. 그런데 퀸이 룩을 잡으면 체크 한 번 더 들어간 다음에 이런 형태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은 얘 체크 먼저 하고 잡겠지만 결국에 비쇼업으로 룩을 잡을 수 있는 것까지 더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냥 바로 잡겠지 싶었는데 비쇼업 C6가 더 강력한 수였고 주앤주는 여기서 바로 기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밀러베리 갬빗 트릭 E4, E6, D4 프렌치 어드밴스에서 쭉쭉 공격하는 과정에 여기서 비쇼업 D3를 하는 밀러베리 갬빗의 트릭을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아주 멋지게 비쇼업 체크하면서 퀸을 잡는 트릭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전에서 써보시면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레이팅 100점 200점 확 높이시길 바랍니다. 끝!